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장난감은 핑크퐁 상어 가죽 멜로디 어항 세트예요! 자, 그러면 뒷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에는 이렇게 어항과 작동방법 구성품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루피와 함께 얼른 살펴보러 가볼까요? 출발! 자, 친구들! 놀아보기 전에 먼저 구성품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구성품! 자, 어항 하나! 그리고 짜자자잔! 아기 상어 한 마리! 한 마리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친구들! 그러면 이제 전원 버튼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전원 버튼이 여기 있고요! 핑크퐁 친구들! 바다에 놀러왔어요! 어? 바다에 놀러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더 눌러볼게요! 어? 상어 가죽 노래네? 아? 난서! ? 엄마 상어! 엄마 상어! 하곡 찬 약간 엄마 상어! 아빠! 그녀븐 zam어! 아빠 끓이네! 상봐라 inim 아빠 상어! 우린... 오라에 뚜루뚜 바람쿤 뚜루뚜 바람쿤 빛난다 뚜루루뚜루 빛난다 뚜루뚜 빌밀컴 뚜루뚜 오엘뚜 오예! 자! 재밌다! 한 번 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자! 한 번 눌러볼게요 우리 함께 헤엄지자! 어! 풍! 어! 풍!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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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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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쯤도 슝 넣어주고 자, 해마도 슝 우와, 친구들 엄청 위험 잘 치는데요? 오, 멋지다, 뚜껑도 한번 닫아보고 음, 좋은데요? 다시 한번 열어주고 슝, 친구들 해안 잘 치고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와, 공기방울도 슝슝 올라오고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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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우와, 친구들 엄청 잘 노네요? 음, 바닷속이다, 바닷속 자, 점심 차려요 으아, 슝슝슝, 공기 더 나아지고 자, 친구들 이렇게 오늘 응, 또 놀러가요 자, 핑크퐁, 상어가족, 큐브큐브와 그리고 어항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갈 친구들 그럼 안녕